한국의 이혼율 가정들이 파탄되고 있는 것을 보며 가급적이면 가정이 파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거의 잔통적인 가족 개념이 남편 중심이었다고 보면 현대에는 여성들의 지향상과 여성들의 경제활동 및 독립성의 증가 성에 대한 기존 개념의 변화 대가족제에 대해서 핵가족으로 이전하면서 사회적 구성력의 약화 소수의 자녀를 양육함으로 가족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이혼을 타부시했던 사회의 전통적 개념으로부터 이혼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사회와 환경 등이 이혼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혼인해서 주는 스트레스가 있을 때에 이혼을 선택할 수 있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자살이 사회적 학습으로 확산되듯이 이혼도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좀 지난 통계지만 LA 민들레 소망재단의 발표는 한인 가정의 이혼 사유의 40%는 배우자의 외도 이어서 약물 중독 가정폭력 경제난 등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민자란 특수상황 여러가지 스트레스 요인들이 있으나 어려움을 토로할 대상이 매우 제한되어 있을 수 있는 악적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여서 합리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고 합의라기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악순환이 거듭됩니다 이혼 과정에서 부부의 갈등은 자녀들에게도 전이되고 부모의 우울증과 분노 또한 전이되며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당사자들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이혼에 이르기 전에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피치 못해서 최종적으로 이혼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이혼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을 선택하기 이전에 문제가 되는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약물 중독, 가정폭력, 경제난 등으로 야기되는 갈등의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볼 때 외도의 경우에 환경적인 문제인지 배우자, 당사자 간의 성적 결함인지 그 원인을 파악해서 외도로부터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면 상대로 이해하고 재결합을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약물 중독의 경우에는 약물 대체 방법이 있는지 정신질환의 경우에 우울증, 조울증, 환청 또는 환각 형성이 있더라도 이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도 대안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제3자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원인이 발련되는 시점에서 믿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지 또는 전문 상담가와 내용을 말하고 나의 현재 입장을 그대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 상담가의 입장에서는 상담하는 분 뿐 아니라 그의 배우자 또는 가족들과 만나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조기에 양성화하고 감정적인 방법이 아닌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면 대책은 마련될 수가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여성의 동등수성을 인정하고 실제적으로 부부간의 평등 개념 인권 개념 그리고 아이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을 염려하는 배려 그리고 한 번의 실수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늘 외워서 고백하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런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부부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